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황영웅 가수와 수가 팬들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영상은 감정이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팬들이 이를 보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황영웅과 수의 노래는 깊은 감정을 자아내며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놓쳤던 황연무 가수의 다소 야인스러운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황연무의 깊은 감정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며 그가 그동안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이 영상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가수들의 예정된 영상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제작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황영웅 가수가 불타는 트롯맨을 하차한 후의 모습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마음의 아픔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심경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얼굴에 슬픔에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과거 연습 영상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그간의 고단함과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황영웅 가수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훨씬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노래 연습에 몰두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선보인 여자의 일생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196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여성의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그린 가사로 이미자 선생님의 애절한 목소리로 인해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황영웅 가수는 이 곡을 통해 어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단한 삶과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단한 삶을 되새기게 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황영웅 가수가 어버이날을 맞아 팬들에게 선사한 여자의 일생 노래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영웅님의 음악 편지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수님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저 울컥했습니다. 가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팬들은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영웅님 너무 마르셨네요.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노래 선물을 받고 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역시 국보급입니다.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라도 모습을 보여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황영웅 가수와 팬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가 어버이날에 적합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가수와 팬들 사이의 감정적 교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는 팬들에게 행복의 눈물을 선사합니다. 그의 음악은 마치 부드럽게 떨어지는 꽃잎처럼 아름다우며 때로는 깊은 슬픔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겪은 아픔과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마치 자연에서 우러나는 맑은 물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 달콤하게 퍼집니다. 황영웅 씨의 음악은 지친 우리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를 통해 마음을 아름답게 그려내며 그가 황금보이스로 불리며 트로트 장르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고 때로는 나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음악의 깊이와 감성을 더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황영웅 가수는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황영웅 가수의 음악은 그의 인생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달합니다. 트로트 장르의 특징인 한과 흥의 공조는 황영웅과 수의 노래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곡들은 슬픈 내용이라도 밝은 멜로디를 가지거나 반대로 희망적인 내용의 슬픈 멜로디를 담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듣는 이들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극복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황영웅 가수는 트로트의 이러한 양면성을 극대화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서정적인 감성과 함께 현실적인 내용, 진지한 호소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에게 깊은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는 트로트를 통해 진정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노래들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현실적인 내용, 진지한 호소를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는 마음의 치유제이자 음악적 치료의 한 형태인 뮤직 테라피로도 작용합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절에 팬들은 황영웅과 수의 빠른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되면 마치 봄날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환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황영웅 가수를 기다려온 팬들은 그의 복귀를 마주하며 그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황영웅 가수의 복귀를 이끌어내길 바라며 우리 모두는 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연무 가수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독과 영상 시청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황영웅 가수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